네? 그나마 여기서 끝낼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. 이런 상태가 계속됐더라면 정말 연수실이 없을 것 같아요. 혹시 포기하는 게 아주 불가능해졌을지도 모르니까요. 먼저 말 꺼내줘서 고맙습니다. 네, 고맙긴요. 사실 전 집안 사정상 올해 안에 결혼을 해야 돼요. 아마 선을 봐서 하게 되겠죠. 예? 어떤 여자가 됐든 제 아내가 될 여자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. 그 전에 연수씨 알게 돼서 기뻐요. 아니요. 연수씨 알게 돼서 괴롭네요. 괴롭네요. 아무도 모르죠. 꿈에도 꿈에도 그대도 모르죠. 하나도 하나도 헤어지자 그 머리 가슴을 백번도 쳐서 하루도 온종일 잠시도 없죠. 모를까 봐서 모를까 봐서 아니 넌 다를까 봐서 내 가슴이 시린 머리에 또다시 미칠게 아프고 아리고 아릴까 봐서 또 내가 원망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터질 것 같은 또 내 마음이 가리워진 바에도 기다렸는데 하루도 쉬지 않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무 여자하고나 결혼하지 마요. 정도씨 옆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거 그런 거 상상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.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. 나 자존심도 버릴 수 있어요. 정도씨 나랑 해요. 나랑 결혼해요. 제가 먼저 청혼할게요. 나 잘할 수 있어요. 당신 집안이 어떤지 몰라도 나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말해봐요. 나 예쁘지 않아요? 내가 원망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터질 것 같은 내 마음이 가리워진 나의 이뻐요. 광될 정도로. 근데 왜요? 왜 나한테 안 매달려요? 왜 나한테 프로포즈 안 하냐고요? 내 가슴이 시린 머리에 또다시 미칠게 아프고 아리고 아닐까 봐서 또 내가 건망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터질 것 같은 내 마음이 가리워진 나의 내게 사랑해 그댈 사랑해 말 사랑해 그댈 제발 좀 때리치지 마세요. 박수를 들으면 깨어나는 겁니다. 연수야. 깨어나줌. 빨리 빨리 다시 나가. 미친발 죽고 싶어, 이 자식아. 제발 제가 박수 좀 깨어나주세요. 깨어나. 연수야 정신 차려마. 그 안지. 잊어라 잊어. 이건 악몽이었다. 악몽 알았지?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노? 당장 그 자식이 앉아보라. 그럴마하라 카만. 폭포 옆에 사는 나뭇꽃 말이지? 이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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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괜찮나? 니 같으면 괜찮겠나? 회장님 손 속 뚜껑하니까. 아직도 얼른하다. 나한테 봐라. 제끄러. 열만지요. 알아서 놓고 가. 어서. 혹시..이 정도는 이제 봐라. 왜 연락이 없노?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. 곧 연락이 올 겁니다. 닌 여유 있어 좋겠다. 죄송합니다. 야, 손 한번 해 봐. 실장님. 전화번호 모르는데요. 죄송합니다. 아, 여기가. 어? 회장님. 찾았습니다. 요 기반을 둔 조직원 같은데예. 뭐, 조직원? 그게 뭔 소리고? 실장님. 저런 거를 찾았는데요. 현지 주민에게 물어봤는데예. 총탄파 식군 중에 한 명이라네예. 총탄파 좀 알아볼 수 있어 회장님. 총탄파? 실장님. 통화 중인데요. 어떻게. 음성이라도. 죄송합니다. 저, 문, 문자. 뭐고? 기습인가? 여보세요? 재밌어? 뽕도? 여보세요? 이 자식들이 선수를 쳐. 너희들 뭐하노? 빨리 총알파지 총탄파지 알아봐! 네. 니 거서 뭐하노? 다음에 알아볼려구요. 자스가 지금 알아보라고. 지금! 시방 거가 딴 데도 아니고. 찾기가 조금 힘들 줄 아잉. 근디. 이 뒤분도 그. 총탄파 최고 어르신. 생신장치 가는 길인가 보소잉. 한 번만 해. 오케이. 그라이오. 딱이구만. 지도 마침 거 활락했는디. 잘 되왔네. 여가 우리의 자랑 총탄공파라니께요. 어메. 이 교대지 가는 거 보면 깨냥. 벌써 두시라요. 아, 수고. 에이. 아, 일찍으로 오시죠. 아, 진짜. 수고하시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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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. 고맙습니다. 어머, 올렸어요?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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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와야지라. 고맙습니다.